도스조사표 별량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고 계급은 별량 나눈 구간 계급의 크기 구간의 너비 계급과 계급의 중앙가 도스컷 계급에 속하는 자료 개수 디스토그램이란 계급의 크기 가로 도수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 그래프 도수분포 다각형은 디스토그램에서 직사각형 윗변에 중점을 차례로 선분으로 연결하고 양뜻은 도수가 영인 계급 그리는 맛도 수분포 표 보고 이스토그램을 그려 도수분포 다각형 널비는 이스토그램의 직사각형 널비의 학과 같아 이제는 상대 도수 누적 도수를 알아보자 상대 도수에 대한 각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상대도수라 해 각계급의 상대도수를 구해 만든 표가 상대도수의 분포표 누적 도수는 도수 분포표에서 작은 계급 도수부터 어떤 계급까지의 도수한 통계용 아이처럼 어렵지 않아 상대도 princes 상대 도수 assim 주 주 주 주 They